희선 희선아 와 오늘 오빠 생일인데 특별히 준비한 거 없니? 준비한 거 있지! 오빠를 위해서 폭축 이벤트를 준비했다 폭축! 야! 폭축 좋지! 조가 오빠의 탄생을 축하하며 밤하늘을 멋지게 수납으라고! 알았다 너 지금 뭐하는 듯이야? 정말로 억수로 격하게 오빠에 대한 희선이의 마음 미안하다 어디 가면 오빠야? 오빠야 진짜 안그럽게 장난 아이가 이거 놔라 오빠야 미안하다 한 번 봐도 오빠의 가는 길을 막지 마라 재밌다고 하는 거 아니야 오빠야? 이거 재밌어? 오빠 진짜 미안하다 안할게 야 놔라 오빠야 진짜 너 야 이러다 발 빠지겠다 오빠야 미안하다 오빠야! 오빠야! 오빠야 미안하다 오빠님 진짜 미안하다 오빠야 미안하다 오빠야 미안하다 너 나 피해 너 피해 피해 250 오빠야 미안하다 너는 나 오빠는 내 동작을... 오빠! 야! 다녀와! 다녀와! 내가 미안하다 안 됐다!